정치인 기시다 총리는 온화하고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듯 다른 점까지 이혁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도쿄대학 법학부에 3번이나 도전했지만 낙방하고, 4번째는 와세다의 도전에 합격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사법고시에 9번이나 도전한 점과 닮은 꼴입니다. 윤 대통령보다 3살 많은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대주가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주량 대결 회담처럼 많은 일화를 남겨 술을 못 마시면 기시다 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타공인 애주가인 윤 대통령과 통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정치 인생은 많이 다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할아버지에서 이어진 3대 세습 의원으로 1987년 중의원인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에 발을 들여 93년 중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자민당 내 거대 파벌인 코츠카이의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고 중도 온건파 성향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27대 총재에 올라 그해 10월 100대 총리가 됐고 총선거 승리 뒤 101대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야권에선 아베 꼭두각시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합의와 안정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좌우명은 봄바람처럼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답니다. 강경파인 아베 정권하에서도 2015년 외무상 재직 당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룬 뒤 남긴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안부 문제는当時의 군의 관여에 더 많은女性의 명예와 선견을 깊게 된 문제입니다. 가깝을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한 것입니다. MBC 뉴스 이혁준입니다. MBC 뉴스 이혁준입니다.